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계사 전문가 아름쌤입니다. 자, 이번에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번 세계사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을 같이 하도록 할 텐데 지금 이걸 듣는 친구들은 쌤은 수강생일 거예요. 그렇죠? 쌤 수업을 현장이든 인강이든 듣고 있는 친구들일 것이고 그래서 쌤이 내인 퀘스트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일 거란 말이야. 자, 일단은 여러분 마음 이해해요. 뭔가 어렵고 지금 6평 다 끝났으니까 뭔가 마음이 좀 안 좋고 이럴 수 있거든요. 아니요? 혹시 다 맞춘 친구들은 아, 나 겁나 잘하는데? 뭐 이럴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일단 지금 이건 뭐야? 과정이잖아요. 과정. 그러니까 내가 막 잘 봤다고 뭐하면 안 돼? 자만하면 안 돼. 이건 과정이야. 내가 못 봤다고 좌절하면 안 돼요. 일단 지금 이 과정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시험 전반적으로요. 다소 쉬운 편이었어요. 네? 쉬웠다고요? 아마 화가 날걸? 일단 예상 커트라인, 현재 커트라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예요. 예상 커트가 1컷 48, 2컷이 44, 3컷이 36이야. 그 밑에서 4컷 27? 여러분, 원래 수능을 치면 3컷이 30점대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아직 공부를 덜 했어요. 개념도 덜 했고, 뭔가 복습도 덜 했고, 기추문제도 아직 다 안 풀었고, 연도도 안 외웠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공부를 해나가는 중이다 보니까 커트라인 자체가 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수능이 되면 확 올라가요. 그 얘기는 즉슨, 여러분들이 공부를 겁나게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번 시험이 아까 샘 뭐라고 했어요? 조금 쉬웠다고 그랬죠? 자, 내가 쉬웠다고 하는 거는 언제랑 비교하는 거냐면, 2023년, 작년이죠. 작년에 6평, 9평, 아니면 그 전에 22년 수능, 이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땐 진짜 세계사가 오지게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냐면, 세계사 너무 어려워, 나 안 할래 이러면서 세계사에 흥미가 있던 친구들도 막 런하는,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평권이 모를까? 아마 알고 계실걸요? 지금 안 그래도 적은 학생수로 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더 적어진다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약간 낮아져야 된다. 좀 평이해져야 된다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 그리고 너무 지협적이지 않은 것들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세계사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옛날처럼 막 진짜 엄청 악랄하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 때문에 세계사를 안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세계사가 재밌다라는 친구들은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문제의 기조가 조금 스무스해졌어요. 내가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친구라고 하면 더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오답률 베스트 5를 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일단 선생님은 솔직히 말해서 이번 문제가 2위라고 하는 거에 깜짝 놀랐어. 이번 문제? 알렉산드로스인 척하는 아케페르시아인데 다 낚인 거예요. 너무 실수가 많은 거예요. 너무.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꼽아놓은 건 뭐냐면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기준으로 해놓은 걸 띄워놓은 거거든요. 이번 문제가 2위일 줄이야. 정말 실수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만큼 앞 페이지가 가지는 뭔가의 루즈함이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는 되게 쉬울 것 같잖아. 근데 거기서 낚인 거지. 여러분 낚이면 안 돼요. 알겠죠? 꼼꼼해지셔야 돼요. 자, 1위 했던 문제는요. 1위 할만 했어요. 이거는 진짜 어려웠어요. 그리고 연도를 너무 무시한 사람들에게 좀 경종을 울리는 연도 외워야 돼. 이렇게 좀 알려주는 그런 시험이었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샤를 10세 시기에 프랑스 상황을 주고 그리스를 물어. 그래서 어려웠던 거였어요. 사실 연도로 접근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19세기 시대의 분위기를 봐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고천적이었다. 인정. 인정. 자, 그리고 3위는요. 2차 대전 시기에 독일과 프랑스를 주고 그 독일과 프랑스의 식민지 등등등을 표현한 선택지가 나왔어요. 이거는 2차 대전 시기를 내가 알고 있어야 푸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직 진도가 덜 나간 친구들이거나 현대사가 아직 준비가 덜 된 친구들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2차 대전 시기의 상황을 그렇게 잘 아는 친구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를 노리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4위에 해당하는 문제. 이거는 원주율하고 에프탈이 힌트로 나왔는데 이걸 보고 국탈을 못 고른 거야. 사실 국타왕조를 알았으면 아잔타 석골사원과 엘로라 석골사원은 금방 맞췄을 건데 에프탈 침략을 보고 못 맞췄다고 하는 건 아직 암기가 덜 됐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아마 5단계 베스트5에 들리가 없어요. 이건 되게 평이한 문제인데 아직 공부가 덜 됐고 암기가 덜 됐다. 이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건 조금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5위가 고르바초프 정책이에요. 고르바초프의 정책도 사실 계약개방,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토로이카 이러면 바로 고르바초프가 나오잖아. 근데 뭔가 동유럽 불간섭 이러면 뭔가 되게 생소한 거지. 이런 생소한 포인트를 잘 짚어내신 거예요. 만약에 아프간 군대 철수 그럼 더 어려웠을걸요. 이렇게 뭔가 현대사 파트는 학습이 덜 되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노렸던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정말 뭔가 등급을 가르는 문항이라고 하는 건 1위 했던 19번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해소들어가기 전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극복 가능한 시험이기 때문에 쌤이 얘기하는 거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이해의 중심을 둔 거예요. 암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능의 방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잘 이해하시고 뭔가 내가 암기 키워드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하면 더 잘 풀린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볼 거예요. 자 쌤이 지금부터 문제 해설을 하는데 궁금한 문제가 있으면 인덱스로 들어가서 캡치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내가 17번 어려워. 17번 쭉 가서 보시고 자세히 설명해놨어요. 알겠죠? 자 문항 하나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유물을 남긴 문명이라고 했어요. 사자의 서가 나왔죠. 우리 개념책 맨 앞 페이지에 나온 거잖아요. 그치? 그대로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오시리스라고 하는 죽음의 신까지 나왔어요. 어느 나라예요? 이집트 문명이죠. 정답은? 이거예요. 그쵸? 소리가 뭔가 게임 소리 같지 않나요? 그쵸? 문제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실력을 업업업 시키시면 됩니다. 자 1번 길가메시 메소포탐이야 갑골 황어문명이죠. 은나라 상나라 하라바 모헨조다로 인더스 베다 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더스 문명을 파괴하고 가던 아리아인들이 만든 브라반교의 경전입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